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외 투표자 중엔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 원을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막판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독하고 대한민국 선거를 우롱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제외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안철수법을 제정해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청원인은 촉구했습니다. 이 글은 처음으로 나온 3일 오후 4시 기준 3만여 명이 동의했지만 이후 청원 유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제외선거에 캐나다에선 사전 등록한 제외 유권자 1만 2,391명 가운데 8,86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1.6%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4,085명, 벤쿠버 3,959명, 몬트롤 550명, 오타와 275명입니다. 한편 지난 4일과 5일 열린 사전투표가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역대급 부실관리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택배상자나 소쿠리, 쓰레기, 종량지의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옮기는가 하면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되어 있는 종이를 받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9일 본투표 날엔 확진자와 격리자도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한해 7일간 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확정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국내의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차 접종이나 3차 접종자 등에 대한 접종 완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검토 중인데 대략 이달 중순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의 지침은 유지되는데 오늘부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도 시행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에서 40일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가 해제된 내국인은 항공기 탑승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대신 국내나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서 등 확진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한 해외 입국자 관리를 중단했으며 이달 안에는 검역정보사전 입력 시스템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저스틴 트루더 연방총리가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신흥재벌 등 개인 10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트루더 총리는 전현직 정부 관계자와 신흥재벌, 러시아 지도부 지지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제재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측근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논의 등을 위해 유럽 4개국 순방길에 나선 트루더 총리는 오늘 영국 보리스 존슨과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테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정상들은 군사와 경제, 인도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도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를 비롯한 에너지 제재 국제 공조 논의가 활발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는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심각한 출혈이 불가피한 중대 사안입니다.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수입 금지로 독일과 헝가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9년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석유와 연료, 가솔린 등의 제품은 수입하는데 이에 대한 수입 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토요일 연방 외무성은 여행 경보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예고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상업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러시아를 떠날 것을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상황이 확실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유지된다면 향후 추가 대유행은 없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면 상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치료법과 신속 검사 덕분에 모임 제한이나 학교 폐쇄 등의 조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당국이 마스크 쓰기를 최후방 수비수로 강조하는 가운데 알버타와 사스카츠환주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고 메니토바주는 이달 중순쯤, 온타리오주는 이달 말, 쾌백주는 4월 중순에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국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가는 가운데 1차 방어선인 백신 접종률이 12세 미만에서 매우 낮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 중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단 56.5%에 불과합니다.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접종률이 80에서 90%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 수준으로 특히 알버타주는 50% 미만입니다. 이 전문가는 방역 조처들이 속속 해제되는 만큼 가족의 감염, 특히 고령 가족을 위해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267명으로 정점이던 1만 천여 명에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인 2차 대유행 때보다는 여전히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3일 기준 576명으로 1년 전 동기간과 비슷합니다. 이 밖의 사망자 수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7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67명으로 1년 전 40명대보단 여전히 많습니다. 온태리오주 토론토의 한 한인 자선단체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에 만 달러를 전달한 한카자선재단은 캐나다 한인 사회가 다른 민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캐나다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위상과 역할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도 앞서 전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국가들의 군사, 물질적 지원으로 전쟁 피해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뤘다며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카자선재단은 장영 공인회계사와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 이광영 미시사가, PAT 한국식품 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유엔이 선정한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캐나다에서 한인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너나 그리고 우리 행사에선 보이는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의 뜻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또 혐오 사건과 혐오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과 인종차별을 겪었을 때 제외 공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토론토 경찰과 주토론토 총영사관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며 여성회에 사전 등록하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인종차별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민자들이 크고 작은 인종차별의 표적이 돼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며 다양성이 인정받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온태료주 토론토 던다스 스트릿 이스트와 본드 스트릿에서 남성 행인이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2시 40분엔 렉쇼 블루보드 동부방면 도로를 달리던 BMW4 시리즈 쿠페 차량이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주수석에 타고 있던 19세 여성이 숨지고 30세 운전자도 부상을 입기는 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 5분엔 롤쇼 베이비웨비니 인근 스티스와 맥삼웨비니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하면서 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픽업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토론토 경찰이 이들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5달 동안 온타르주 토론토 지하철 곳곳에서 승객들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뿌리며 공격했던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50분 핀치역에서 24세 덴란 루이스를 체포한 경찰은 당시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막대기와 곰 스프레이, 공기 권총을 압수하고 폭행 11건과 무기 소지, 유해물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8건 이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루이스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제보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잠자는 시간이 1시간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처럼 수면 시간이 줄게 되면 건강상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지금부터 자녀들과 잠자고 일어난 습관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13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조정되면서 한국과의 시차도 캐나다 동부지역은 현행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지역은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이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은 자동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한편 이날